안녕하세요. 레드북에서 코렐 역을 맡은 김연진이라고 합니다. 뮤지컬 레드북에 참여하게 된 김지훈입니다. 뮤지컬 레드북에 참여하게 된 이경윤입니다. 이번 레드북에서 메리 역을 맡은 이다정입니다. 이번에 레드북 처음 참여하게 된 박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레드북에 출연하는 배우 강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레드북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김혜미입니다. 레드북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들이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그 좋은 공연으로 관객분들께 희망과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하네. 저는 2016년 쇼케이스부터 이번이 네 번째 참여인데요. 그만큼 또 더 감회가 새롭고 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처음 참여하는데요. 너무 좋은 작품에 좋은 분들과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언젠간 저 작품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작품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 레드북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2021년 6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뮤지컬 레드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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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찾아와주세요. 많이 찾아와주세요. 공연장에서 만나요. 공연장에서 만나요.